기상캐스터 배혜지 연구와 교육, 체험시설 등을 갖춘 종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남에서는 영암과 나주, 해남 3곳이 신청했고 전국적으로는 7곳이 경합 중입니다. 문화재청은 후보지가 정해지면 타당성 조사 용역에 나설 예정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무한공항과 연계한 광주군공항 이전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 무한군 의원들이 삭발식을 갖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호성, 임동현 무한군 의원은 김 지사가 무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항 이전 문제가 해결돼야 하고 항공특화산단이 국가첨단산단후보지에서 빠진 것도 공공항 이전 문제가 영향을 미쳤다고 발언하는 등 광주시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4월 국회에서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과 함께 처리될 전망입니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 전체 회의에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을 안건으로 올리지 않고 쌍둥이법으로 불리는 광주군공항 특별법과 같이 처리하기로 여야 간사가 합의했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은 지난 23일 국토교통위를 통과해서 대기 중이고, 광주군공항 특별법은 다음 달 4일과 5일에 열리는 국방위원회 법률안 심사 소위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사물 인터넷 기반의 농기계 교통사고 감지 알람 시스템을 보급하고, 농기계 주의 표지판 설치,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홍보 교육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최근 3년간 전남 지역 농기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4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스포츠 강사 학력 차별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현재 중등학교 체육과목 정교사 자격증 또는 체육과목 실기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제한하고 있는 스포츠 강사 자격 기준을 최종 학력이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인 경우 관련 분야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실무 경험이 있는 자로 채용 자격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